Q. 와우! 큐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은 떨어뜨려 놓고 미국만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올라갈 겁니다. 우리 시장? 네. 고싸기요? 아니 거래소요. 자 일단 뭐 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중국 쪽에서 강하진 않지만 또 부양의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가는 틀렸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코를 먹습니까? 이제 쉬운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이제. 일단은 먼저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고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법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아침에 상승을 했었던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중국의 지진율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발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고용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기대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 건 아니고요. 좀 보면 이 대형기술주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밀렸어요. 대형기술주 산업재 금융주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강세를 보인 반면에 유틸리티 리치금융 에너지 소비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매 유통업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밀렸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 뭐냐면 아마존하고 애플은 강세를 보인 요인은 연말 쇼핑 시즌에서 아이폰 판매 증가라든지 매출 증가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게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소매 유통업체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번에 그 연말 쇼핑 시즌에서 오프라인이 몰라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담을 준 모습이었고 알파벳이 그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유방암 조기 진단 이거가 뭐 점검을 했는데 되게 좋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 진단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은 밀렸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AMD에 대해서 그 목표주가 상향 조정 이 소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서명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인 점 산업재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윈 리조트 같은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목감법은 그러니까 지수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 위주의 강세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확대하긴 했지만 중수형 지수 있잖아요. 러셀. 러셀 이천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화 때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그래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미국 증시의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엔화가 강세. 엔화.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채권 가격 상승. 금 상승.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중동. 중동발 리스크. 중동이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 민명대 주둔지에 미국이 미사일 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라크 민명대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련돼가지고 군대 파견하고 이러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 이라크 민명대의 지지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제효과 급등해야 되는데 국제효과는 강보압에 그쳤고요. 전반적으로 주위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 이슈에 의해서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그 주위시장 이외의 것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고 우리나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위시장 어저께 하락 요인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가지고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매도가 좀 컸죠. 두 번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를 시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금융주, 보험주, 특히 은행 보험주가 급락을 했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부담을 가졌는데 특징은 코스닥은 올랐죠. 그게 이제 연말부터 나왔던 현상인데 이렇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그 26, 27, 31, 3거래일 동안에 코스닥이 4% 뛰었어요. 맞아요. 그 흐름이 어제도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면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윤들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양호하겠죠. 그러면 I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전망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외국인이 장중액 5천 개강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선물을. 근데 야간 선물에서 5천 개강 넘게 순매수 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모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5천 개강 넘게 순매수를 했고 그 결과가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종가는 여기예요. 미국 시장 1시간 전에 야간 선물이 끝나거든요. 그 뒤로 더 올랐습니다. 그 말은 한 1% 정도. 어제 MSC의 한국지수 ETF가 0.03%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통 그 전날 코스피랑 같이 겹쳐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면 한 1% 정도 상승을 할 것 같거든요. 그 흐름. 이걸 주도하는 거는 결국은 어제 중국 관련된 내용들. 중국의 지진율 인하. 중국의 지진율 인하 효과가 어저께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면 오늘은 그 이슈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만 없다라면 대체적으로 지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있죠. 보통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대형 지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주의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 효과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제와 다른 모습이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별 특히 대형주의지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주업 PMI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전월에 비해서 서폭 하염증이 됐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나 유럽 쪽의 제주업 PMI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ISM 제주업 지수 또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어제처럼 대량 매도를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증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주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보면 몇 가지 좀 봐야 돼요. 다음 주의 주요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겠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며칠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7일 날. 보통 화요일 날 하잖아요.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이유가 좀 문제예요. 이게 차익실현 요구들이 높아질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컨센서스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8조, 9조까지 올라갑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거 말고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들의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공장 수주 같은 것, 독일의 공장 수주나 독일의 산학 생산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다 양호해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물론 전원 대비 소폭, 중국은 돌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의 물가 지표도 지난달에 비해서 개선되는 모습.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은 어차피 이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11월 달에 피크를 이루고 12월 달은 좀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그 영향. 그런데 이제 시간당 임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차익력 끊이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지표에 따른 개선 기대가 높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거는 있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서명을 15일날로 트럼프가 해서 확 구체화시켜놨기 때문에. 누가 누구 만나서 한대요? 그때 이제 류호 부총리가 가서 심핑하는 건 아니고요. 고위급 관계자가 가서 서명을 하는 걸로. 누구랑 같이 앉아서? 그쪽 고위급 관계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로 만나겠죠. 그걸 왜 꼭 백악관에서 해야 됩니까?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은 중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후에 차익력 끊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상승세는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가 문제겠죠. 월초에 몰려있는 지표 발표들을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선행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그 차익력 끊은 높아지면서 대체로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지다가 그 작년 연말에 상승을 좀 확대하게 만들었던 미중거래 무역 협상 서명 시기 이후에는 뉴스에 파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또 우연치 않게 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뒤로는 결국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뭐 CES라든지 JP 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변화를 좀 보이는 정도의 그지껏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